안녕하세요. 나풍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책을, 제 책에 있는 어떤 챕터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골프 읽어주는 아저씨, 골프 읽어주는 남자 같은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책도 나왔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썼습니다. 좀 쑥스럽고 좀 오글거리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운스백입니다. 여러분 바운스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 골프 투어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백투백과 바운스백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백투백 홈런이라고 하면 두 타자가 연속으로 홈런을 치는 것을 말하고요. 골프에서 백투백은 연속 버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투백 투 백투백이면 4연속 버디가 되는 것이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라는 말처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아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라운드에서 10 언더파를 기록하는 무서운 파죽지세, 기세가 바로 이런 경우고요. 바운스백은 만회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컴백하는 것이죠. 전월의 실수를, 그 다음에 잃어버린 스코어를 좋은 스코어로 만회하는 것이죠. 보통은 보기 후에 버디를 하면 바운스백 했다고 합니다. 한타를 잃은 후에 한타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수를 연발하지 않고 바로 만회할 수 있어야 좋은 스코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 한다는 뜻인데요.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면 지금의 기쁨에 마음 놓지 말고 지금의 슬픔에 연연하지도 말자라는 뜻이죠. 저는 바운스백은 일비일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기억과 실수를 바로 좋은 성과로 만회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술술 풀리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백투백의 시간도 있겠고요. 보통 승승장구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승승장구 할 때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 성공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지만 세상살이, 인생살이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더 잘 나가려고 박차를 가하지만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실패라는 명함을 받아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무슨 성경책 읽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요. 타이거 우즈는 2020 마스터즈 아멘코너의 두 번째 홀인 파3, 12번째 홀에서 열타만의 홀아웃을 했습니다. 한 홀에 세븐 오버파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마스터즈를 이야기할 때 타이거 우즈의 이 홀플레이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일이겠죠. 타이거 우즈가 파3에서 열타라뇨. 당시 타이거 우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물에 빠지고 또 물에 빠지고 벙커에서 친 볼이 또 물에 빠졌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요. 셉튜풀 보기, 이 셉템버 열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셉튜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셉튜풀 보기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스코어를 기록한 후에 타이거 우즈는 남은 6톨에서 5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38위의 준수한 성적으로 토너먼트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말 골퍼 같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끼리의 룰, 맥시멈 스코어 룰에서는 양파, 더 이상 치지 않으니까 흔히 말하는 트리플 보기로 끝냈겠지만요. 7개 오버를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스코어 카드에 적어내야 한다면 오늘 포기다, 나 그냥 집에 갈래 라고 했을지도 모르고 성질 나쁜 화가 많은 그런 골퍼였다면 평화로운 잔디에 애꿎은 골프클럽에 아니면 동반자에게 화풀이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은 동기들이 임원이 되고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되었을 때도 만년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야 저 선배 끝난 거 아니야? 나갈 때 된 거 아니야? 라고 걱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결국 임원이 됐고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 홀엔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다음 홀은 내가 좋아하는 내게 맞는 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엔 이번 달엔 좋은 성과를 못 냈지만 내년에는 다음 달엔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니까요. 바로 만회하고 회복하면, 즉 바운스 백하면 실수도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